아 레벨 너무 올라간다 어떡하지 나 나 무서워 이제 와 이 모드 의상 빼고도 HP가 7000이야 이제 7000 애들 어디서 말 거는 거야 지금 아 여깄네 얘들아 야 프롬프터는 어딨어 이 멍청이 어디갔어 또 아 얘는 맨날 찾으러 다녀야 돼 상점이 있었네 어이구 나 포션 다 떨어졌어요 가로다 잡다가 겁나 마셨거든 피코도 좀 살까 아닌가 20개면 충분한가 야 너 언제 왔냐 가자 곤돌라 타러 가자 지금 총리 관자로 갈 때가 아니라 흠 음 야 곤돌라 노테까나이 마구 가자 대사 안치네요 저거 그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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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또 또 뭐든 또 못먹어 못먹는다고 다시한번 치트 마렵다 야 아니 돈을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다녔는데 이거 진짜 개처럼 전세계 서브캐스트 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못먹어 아 근데 휴양기 이거 약간 능이 한방백숙 약간 요런느낌이잖아 능이 한방백숙 자리값 포함해서 24만원 이런느낌인데 아 쟤다 밤에만 나오네 하긴 그럴 수 밖에 없겠지 역시 마카소다 근데 보수가 라스트 엘릭서라 상당히 탐이 나긴 해요 헬리오도르는 별로 탐이 나진 않는데 잠깐만 그래 여기 이 물음표 썹켜도 끝내야지 어? 어 이거 어 이거 수이진?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그게 뭔데 왜이래 오지 재밌는 기지에도 있었나요? 재밌는 거니까 어? 어? 비스마르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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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세요 사 Landes ть 있는 사람 축en 고맙 새 때를 찾는다? 그럼 이거부터 할까? 지금 하는 배 鹨 supportive 아 배를 타고 가는 거네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퀘스트 미리 받아놓고 아 원래는 저 퀘스트 썩게 저거 받은 다음에 여기서 바로 밤으로 바꾸라 그랬거든 이거 받으면서 원래 계획은 들었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가자 근데 나 배 어디서 타는지 모르는데 내 배 어디서 타야 돼? 이건가? 내린 곳에서 탄다고요? 내린 곳이 어딘데? 여기야? 곤돌라 계류점 한구요? 한구요? 대기 위치에 도착하자 잠깐만 나 마우스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뭐야 낚시터잖아 이건 이런 이씨 한구 입구역? 여긴가? 참 이쁘긴 해 내린 곳에서 탄다 배가 없어졌는데요? 아 여깄다 네? 아니 배 주세요 아 크루저를 타면 해상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루저 위에서도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낚시 사진 촬영 휴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정박지점 이동 크루저 샵 수동항해 자동항해가 안돼? 무조건 녹티스가 몰아야돼? 크루저를 운전했다 크루저를 조작해서 해상을 이동한다 오 나 배 처음 운전해보는 것 같아 이거 배 1회차때도 있던거에요? 나 왜 완전 처음 운전해보는 것 같아 이거 아 로열 에디션 특전이에요? 아 오 신기해 야 자빠져있어 야 자빠져있어 야 야 아 바로 거기서 찍는거였어 아니 지금 왕자는 이거하고자 빠져있는데 지는 사진을 찍자고? 들어 누워있다가? 뭐 오이가 없네 오이가 없네 시간과 장소의 관계가 있을 것 같아 아 여기서 낚시할 수 있는거야? 오 신기하다 우와 오 오 오 오 신기해 네 그곳은 흙은 머리를 잃어버린다 검은 사막이었으면 저기가서 낚싯대 넘기면은 이제 비싼 물고기들 나오는데 생일 수는 없네 미스 마르크 하즈 레카 배 배 엑소 뱃뱃뱃 여기 새떼 있는거 아냐 저거? 저거 아냐? 몰려있는거 찾아야되요? 그럼 더 가야되나봐? 이 새들이 나 따라온다 아씨 나 액상 넣어야 되는데 야 자동운전 없냐 이거? 찾았다 아니 인마 야 다음에 해 다음에 저거 되게 배부른 소리다 아 물고기가 식재료로 안될거 같으면 고기요리 준비하면 되는거야? 아니 삼시세끼 보면은 막 풀떼게 먹던데 고기 안잡히면 그냥 아무것도 안넣으면 묵고 꾸리고 그러던데 와씨 이게 여행이지 좋아 이게 낭만이야 아니 근데 새떼 어디 몰려있는데 아 저 안에서만 찾는거야? 아 저 안에서만 찾는거야? 어? 아 그냥 그래픽 비친거구나 아 그냥 그래픽 비친거구나 안보이니깐 못찾지 안보이니깐 못찾지 어 저기있다 어 지나갔어 어 지나갔어 저기 아닌가? 아니 새떼가 몰려있었는데 거기로 가니깐 나를 지나쳐가는데 새떼가 멀리 갔더니 왜 못찾음이라면서 벌써 저녁이야 아 아니 어느 방향인데 어 저기간다 새떼새떼새떼 얘들아 어디가니 이 거짓 발사이같은 게임 이 거짓 발사이같은 게임 진짜 멀리좀 나가라고? 아아 마이 아이스 아아 아 아 안보여 안보여 이러면 되는구만 선글라스라도 하나 끼고 해야되나 게임을 벗어났는데? 더 멀리 가면? 어 저기 새떼새떼새떼 새떼새떼새떼 새떼새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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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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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니? 찾았다 액상 넣을 시간 되겠지 후 으아 네 아 내가 하는 비스마르크는 빵인데 유인이랑 뭔가 야외가 있는거 이거 비스마르크가 이거 뭔데? 대박이다 대가 뭐야 고래야? 미친 뭐야 마리비로 엄청난魚 류시들이 신각화할 기분이 알았다 이 녀석은 정말 만나는 것 같다 야 검은사막이었으면 저거 잡아가지고 어? 이야 이야 총으로 쏘고싶다 야 프롬부터 총으로 좀 쏴봐 아 밀력부 본성이라니 아니 잡으면 좋은거 많이 준단 말이야 우와 일각고래네 뿔이 있어 우와 진짜 크다 광장에 있던 조각이 이거에요? 으음 헉 우와 우와 개쩔어 creak 제가 사실 일부러 늦게 찾은겁니다 예 딱 이렇게 해낫지 고래가 아름답게 크으으읍 의도한거야 이게 다 물고기 다 잡아가면 돼? 근데 우리는 그물망 같은 거 없잖아 비스마르크와 조우했다 오 이게 트로피네 저세 뭐하냐? 야 너 뭐하냐? 저렴다 부러지면 어떡해 아 근육바보죠 아니 낚시할 땐 이복장이지 이럴라고 이복장 계속 갖고다니는거야 아 바로 안잡혔는데? 어 인식 왔다 온다 어 이거 나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근데? 오랜만에 해도 파판낚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할만해 에이 쟤사람놈이다 에이 쟤사람놈이다 에이피 30밖에 안좋잖아 오 야을잔 노크톤 에이피 30밖에 안좋아 에이피 30밖에 안좋아 이럴다 더 잘하거든 낚시레벨 8 우습게 보지 말라고 야 아직 절반 남았어 임마 좀 아껴서 살아 뭐 절반 남았는데 이걸 가르래 너 뭐 낚시 알아? 어그로 게이지가 안 늘어나는데? 조금 늘어난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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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끌렸다 별로 안 굉장해 친구야 내가 딱 청진기 대보면 진단 나온다니까 이거봐 경험치 때 15밖에 안되잖아 코음치리 송어 처음 잡아보네 근데 엄청 몰린거 치고는 대어는 없는데? 아쉽다 대어는 고래가 다 먹었나봐 잔잔바리만 남았어 잃어먹을 기스마르크 욕심적이네 어 이거 크다 아닌가? 처음부터 저항을 해서 그런가? 아니 이거 커 커 커 커 커 커 이거 이거 좀 신중하게 해야돼 아니 첨벙첨벙 때 이거는 끌어들이면은 실 박살나 아니 8레벨이라서 내가 이게 되게 잘 끌어당겨진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정도라면은 얘는 되게 센거야 아냐아냐 옳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얘가 카즈아처럼 몸지랄 할때 끌어당기지만 않으면은 실 내구도가 안사라져서 괜찮아 카즈아 몸지랄은 진짜 빨리 패치해야된다 이거 뭐 배타니까 상관없겠지만 생으로 맞았더니 70딜이 말이 되냐 그게 아이씨 아 근데 철권팔 당연히 헤이하치 나오겠죠 아이씨 아 이런 거 해서 아이씨 아이씨 그치 전선을 더욱더 느끼고 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노키토! 박놈이야! 엄청났어! 야 그만해 인마 들어와 응 AP 2짜리네? 개꿀 지퍼바라무디 잡아본적 있어 아 밤낚시 로망이지 잔대쪽? 슬슬? 아 맞네 퀘스트 해야되는데 그래 그만하자 사람이 끊을때를 알아야되요 너무하면 안돼 낚시가 재밌긴한데 할건 해야지 신영도? 신영도가 뭐야 내가 아는 신영도는 그 절체절명도씨 1편에 신영도 밖에 없는데 절대 영도 신영도 그 영도도 알지 진짜 오그렌다 이그니스가 오태가 미쳤어 솔직히 녹티스도 한수 접어야 되지 않을까 뭐야 아래쪽이야? 근데 왜 약간 위래 임마 이런 이씨 어 점프가 되네 아니 잠깐만 야 근데 이렇게 거리 선복판에 나와도 되는거야? 헤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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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로 했어야지 나 얼마나 열심히 했지 헤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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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즈 헤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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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성귀 가 아니네 라고 합니다 헤림마 다토소 세수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어디로 가야되냐 이건 뭐 낡은 배가 있네 유리의 복 나 이거 재료 아닌가 강화재료 저거 갖고 오라는 거 봤었던 것 같은데 아 니가 사진 찍어서 와 아 이건 봐줄게 뭐야 그 못생긴 동상이잖아 넓고 깊은 바다처럼 우아한 여신 이 땅을 지켜보는 리바이어던에게 아코르도의 평화와 행복을 빕니다 니플하임 제국 황제 이드라 엘더캡트 잠깐만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이 여신이야? 근데 리바이어던의 인간폼이 저렇게 생겼어? 아코르도의 인간폼이 저렇게 카제는 유나노르라고?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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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제 들어가는거 중에 유명한거는 우리 쿠라키 마이 누나 노랜데 카제 카게? 걔도 유명하긴 하겠다 근데 걔 되게 약하잖아 잠깐만 그리고 이리로 못가? 조졌다 그러니까 가 알아요 걔 약하잖아 솔직히 나루토 미만 잡 아니냐고 나루토가 개쎄잖아 그런데도 걔도 초등같은건 못쓰겠지? 지랑 둔 속성이 안맞아서? 아니면 쓸수는 있는데 계약한건가? 토지 속성이 아니라? 아 쓰긴 써요? 그러게 말이다 아이 세계 멸망 직전이야 임마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빨리 나와야된다고 하 그립습니다 초전도체님 되게 쓸데없는 잡소리인데 최근에 초전도체로 밈이 있었잖아 유머 밈이 근데 그 밈이 나도 이제 커뮤니티를 계속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참 좋았어 왜 좋았냐면 그 이전까지 7월의 밈들은 죄다 저기 했거든요 패드 배터리 다 들어왔다 조졌다 나 지금 건전지 없는데? 건전지 이따 쿠팡에서 시켜놔야겠다 오늘 파파는 여기까지 시간이 도착해 brArZ 저게 많이 일어나서 지금 남 painters 보호하는 시방이 안녕 그것은 와 이거 골 때린다 잠깐만요 다시 꽂아보자 아 다른거 꽂아보자 이건 돼 아니 지금 USB로 아니야 건전지 써서 난 오히려 좋아 건전지 써서 오히려 오래가거든 어쨌든 지금 엑스박스 패드를 블루투스로 쓰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건전지가 내가 지금 다 떨어졌다 그랬잖아 그래서 USB선으로 C타입으로 먼저 듀얼센스에 연결을 해봤거든 인식 안돼 근데 엑박패드는 바로 인식돼 아니 좀 너무하지 않나? 아 옛날게면 그러니까 다른게 아니라 스팀이 너무한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는거야 나는 아니 그냥 바로 연동 느낌으로 해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까지 듀얼센스를 무시할 저기가 아닌데 단지 패드일 뿐이잖아 이따가 저것도 한번 연결해봐야겠다 궁금하다 저 프로콘도 한번 연결해봐야겠다 아니 우리 털보 아저씨 소니한테 뭐 한대 맞았어? 왜이래? 나 개쎄 나 개쎄 지금 제가 레벨이 몇인데요 선생님 나 심지어 마도 슈트까지 갖고 있잖아 이 쎈게 맞아 나는 지금 약하면 좀 그래 게임 36시간을 이미 해본 애가 다시 달리고 있는건데 수신 한번 컷은 절대 안나지 레스토랑 점주에게 보고한다 야 이거 곤도라 어딨냐? 곤도라 곤도라 도라돌라 곤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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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 야 부럽다 노피스 난 요새 운동부족이라 이렇게 계단 뛰어서 올라가면은 헉헉헉거리는데 야아 곤도라로떠가나잉? 나 이제 사당역도 저거 안될거 같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난 신 하..하.. 사당역도 계단이 꽤 저거란 말이야 꽤 많단 말이야 고기 아..앜..이건 좀 높아 인정 아니 근데 참 듀얼센스도 그냥 하나의 패드일 뿐인데 이렇게 배척해야 되나? 불만이야 밤 구경이나 잠깐 해보자 와 근데 진짜 조명 이쁘게 잘 해놨어 여기 시티즈 스카이라인 2 나오면 야경 이렇게 해보고 싶다 너무 이쁠 것 같아 그쵸 아 안되겠다 아냐아냐아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게임도 여기 보면은 수면에 조명들이랑 건물이랑 비치잖아 근데 그 게임도 툭 각잡고 만드는 중인 것 같아서 그래픽에 겁나 저걸 해놓을텐데 컴퓨터 저거 터지겠다 야 안되겠다 안되겠다 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거 저거 보고 싶어지네 갑자기 스파이더맨 파푸르몬 보고 싶어지네 거기서 갔던게 베네치아였나? 되게 예뻤는데 마블 스파이더맨 1,2,3는 진짜 3개 다 너무 맘에 들었어 1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아이언맨이랑 유대감이 있는 마블 버전이다 보니까 아이언맨 플러스 벌처 너무 좋았고 벌처 빌런이 너무 좋았어 2 같은 경우에는 미스테리오는 조금 약간 박력이나 포스가 떨어진다 쳐도 그 빌런 두뇌파 빌런 그 기믹이 되게 괜찮아 보였고 거기다가 제 뭐지? 그그그 파푸르몬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거 그 아이언맨 음악 나오면서 저거 하는 거 아이언맨 그거 뭐라고 해야 되냐? 자기 슈트 만들 때 그 약간 메인 음악이 있었잖아 그거 깔아주는 게 너무 팬서비스가 쩔었어 마블 팬 입장에서는 3는 뭐 말할 게 없고 아이언맨 스파이더맨이나 못 보네 갑자기 땡기네 암튼 마블 팬 1,2,3 다 좋았어 물론 개인적으로는 토비 맥가이어 1,2,3가 더 좋긴 한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도 재밌었고 특히 2는 음악이 와 음악이랑 약간 히어로물이 아니라 그냥 영화로 보면 감정선이 그리고 그걸 노웨이홈까지 끌고 와서 마무리 짓는 게 너무 미쳤어 와 뭐냐 톤베리가 나오네 이것도 잡아야지 안 잡고 가면 찝찝하잖아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그냥 식재를 고민해 마트 에어 어디로 가야 돼? 좀 더 가야되 어? 올라가야되는데? 아냐아냐 지금 바로 안타요 아저씨 점프 역시 점프가 제맛이지 베리베리 톰베리 베리베리 베리 베리 얘네 하여간 암살자 거예요 거의 패린 패린 임마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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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어택 백어택 돌아갈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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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쎄야지 그럼 몇시간을 했는데 말투 되게 재밌네 아저씨 이 목소리 들으니까 용과같이 하고싶어진다 아씨 뭐여? 뭐여? 나 하나만 알려줘봐요. 이 정도는 기억하실 것 같애. 이거 뒤에 더 나와요 안나와요? 더 나오면 나중에 하고. 지금 그냥 메인 밀게. 몰라요? 아..어떡하지? 하.. 아씨. 한 번 해줘 이 자식아. 아니야. 이쯤부턴 아니야. 이 40레벨 넘어간 애들 부터는 개쎄져. 물음표는 궁금하다고? 물음표가 있었어? 아.. 와 근데 메가 피닉스는 못참는데? 잠깐만. 톰베리는 뭐했어? 안보이지던건 이미 해서. 마스터 톰베리래. 와바로아. 성전사의 앵클립? 야 그런거 말고 마더슈트 줘라. 어차피 나중에 되게 저거되잖아. 마더슈트. 나 왠지. 예전에 1회차 할때는 이거 하다 말았던거 같은데? 이러면은. 비극의 잔상을 쫓아라. 아 진상을 쫓아라. 마톤부터 잡으러 가야될거 같은데? 각각 거리네 심지어. 이러면은. 마터 아우. 아 이쪽 아니야. 짬프 짬프. 짬프 짬프. 연오빠리. 하지만. envie의 대단식반은 진상 sofort 이럽게 보이는건... mas breeрь 소속의 장 supernaturalrukt aeer. 야 니네 헌터 복장있냐? Brazil 취입한 artillery Bohr 야 니네 헌터 복장있냐? 2ран사인 정신신신신식 제대로 пом정패 poorly 도착nas 녹틱스 엉덩이 왜이렇게 탐스럽냐? 질 미친거 아냐? 아니 피통? 페리 인마 오오오오 뭐 요다야? 지가? 페리 인마 페리 인마 페리 인마 페리 인마 페리 인마 미에테루 타 오우 샛샛샛샛 크러쉬 뺄거 아니구만 역시 페리야 트리플에서 되게 오랜만에 받아봐요 이거 페리 많이 해서 그런가봐 그러니까 말이야 힘들진 않았어 그냥 페리만 했어 어라 로드로 들어가야되나 여긴가 아 쉣 너무 싫다 뭐야 야 이게 왜 마스터 톰베리보다 레벨이 높은건데 뭔데 이게 아니 요다보다 훨씬 질이 낮아보이는 뭐지? 너무 쎄? 나 좀 쎈거 같긴해 나 완전 이세계 치트 주인공 느낌 사라핑크스 사라핑크스 아씨 아 인프들 개 싫은데 진짜 페리마 페리마 스티프트 스티프트 어 스티프트 주인공 가자 라이징 인팔스 크 역시 주인공이야 한계 돌파요? 헤헤 흐헤헤 어디에 있는데 아잇 기대하게 만드로 놓고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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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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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기분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해? 없다. 아마 근데 나중에 엔딩 보고 더 늘어날 것 같긴 하다. 일단은 총리 관저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하룻밤 자기가 어디 있어? 총리 관저가 어딨어? 저기 어떻게 가는 건데? 여기서 여기서 육로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육로로 갈 수 있나? 못 가잖아. 이동 합시다. 좋아.